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소원 이루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노력에 제가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명언 준비되어 있으니까 재미있게 가보도록 해요. 일단 날짜 확인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요 1월 13일 January 13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언은요 명언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명언, 재미있는 명언이 준비되어 있어요. 약간 같은 말을 두 번씩 하는데 약간 조금 재미있는 느낌을 주면서 가는 명언이 되어 있고 근데 일단 명언 보기 전에 우리 리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리딩하고 있어요? 소리내서 읽기라고 했어요. 왜? 왜? 소리내서 읽기는 뭐다? 스피킹의 기본기. 내가 말하면서 발화를 한다. 실제로 발음을 내 조음기관을 이용해서 내 혀와 목구멍을 통해서 만들어본다는 의미 스피킹의 기본기도 되고 뭐예요? 좌에서 우로 더 중요한 거 좌에서 우로 한 번에 리딩하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 그리고 좌에서 우로 한 번에 리딩하는 리딩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이렇게 팁들 드릴 테니까 그거 잘 활용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면서 실제로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 일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왜 하고 있는가, 뭘 위해서 하고 있는가 잊지 마시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가볼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냥 대상으로 시작돼요. 대상으로. Too many activities. Many activities. 활동들인데 many. 많은데 too many 이에요. 너무 많은 활동들. 그리고 and people. 사람들 and things. 사물들. 자 너무 많은 활동들. 사람들. 그리고 그 것들이 있어요. 그 사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근데 too many. 어? 여기서 하나 더 붙었네요. Wealthy. Wealthy. 같이 있는 activities. 활동들. Valuable things. 아주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죠. 어떤 같이 있는, 값어치 있는, 같이 있는 사물들. and interesting people. 그리고 뭐요? 아주 흥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사실은 없는, 동사는 없는데 그냥 그 세상에는 아주 많은 활동들. 그리고 사물들. 사람들이 있는데 또 아주 많은, 어? 아주 많은 뭐요? 가치 있는 활동들. 가치 있는 사물들. 그리고 흥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얘기한 겁니까? M. Morrow Lindbergh 라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미국의 어떤 여류 작가이자 시인, 수필가였으며 동시에 사회사업가로서 아주 활발히 활동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마 뭡니까? 어? 약간 어떻게 보면 뭐한 것 같아요. 약간 시인, 수필 쓰는 사람처럼 작가가 쓴 말답게 좀 약간 모호해요. 근데 이렇게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활동들은 사실상에 참 많이 있는데, 정말 너무 많은 게 있는데 뭐요? 어? 또 너무나 많은 뭐요? 근데 모든 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어? 이 가치 있는 것들은 또 따로 있다. 이게 약간 뭐예요? 뭔가 이렇게 일들이 되게 많지만 그중에 가치 있는 건 또 이렇게 되게 많다. 그중에 다 할 수 없다. 어떤 가치 있는 것들만 하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메세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too many activities and people and things. too many worthy activities, valuable things and interesting people. 이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해설문까지 같이 보면요.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A full and busy life. Full. 뭔가 가득 차고 busy. 바쁜 삶. 이게 행유자예요. 여기까지가 아주 가득 차고, 뭔가 할 일도 가득 차고 바쁜 삶은, 삶은 삶의 존재와 상태는 a mixed blessing. blessing 하면 뭡니까? 축복인데, mixed. 믹스하면 뭐예요? 뭔가 섞은 거고, 섞임, it. 섞임당한 축복이래요. 아니, 섞임당한 축복.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있는, 일종의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섞여있는, 섞여있는 축복입니다. 왜? 좋기도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메세지 때문에, 그죠?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아닌가 다르게 중요해집니다.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이죠. 한편으로는, it's great. 정말 좋아요. 뭐가 좋아? 뒤따라 나와요. to have. 가지는 게 좋아요. 뭘 가지는 게? tons of wonderful things. 톤 뭡니까? 톤. 1톤, 2톤, 3톤 할 때 그런 톤이에요. 많은 양이죠. 거기다 s까지 붙었어. 아주 많은 것들의 본질은 뭐? wonderful things. 아주 훌륭한 것들을, 근데 어떻게 할 것들? to do. 할 것들. 아주 많은 훌륭한 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차 할 것들, 그죠? 앞으로 할 것들, 시간차 느끼시면서, 많은 그런 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it's great.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믹스드 블레싱 이랬잖아요. 축복이자 저주, 섞여 있다면서요. 한편으로는 보니까, it's great. 좋아요. 근데,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안 좋은 이야기 하겠죠? 안 좋은 이야기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we, 행위자 나왔어요. 우리는요. can't do.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없어? 대상은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난대요. we, we, 우리는요. 이렇게 돼버리는데요. and, and는 끝나다고. up은 위로. 그러니까 그냥 끝나버리다요. 끝나버려요. 근데 뭘 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not doing anything well. not doing, 하지 않는 것. anything well. 어떤 것도 well.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잘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아니, end up 다음에 왜 to 쓰지 않고, to 쓰지 않고, ing 형이 왔을까요? end up 다음에. end up은 뭐예요? 끝난다. 그 다음에 투부동사가 오면, 그 낯중이 아니라 to 두면 어떠겠어요? 끝난다. 그리고 투부동사 개념 뭐였어요? 시간차. 끝나고 그 다음에 하는 것. 이상하죠? 하던 거를 끝내버리다. 하던 거가 이렇게 end up 돼버리다. 하던 거, ing 되고 있던 거를 end up, 끝나버리다. 아무것도 잘 못한 상태로 끝나버리다. 하던 거를 못한 상태로 끝나버리다. 하던 거를 끝나버리다니까 ing가 어울리니까 end up, not doing ing. not to do가 아니라 not doing ing가 온 거라는 거. 그래서 투부정사의 개념과 ing의 개념을 한번 이렇게 막 바꿔보면서 왜 여기는 ing가 있었을까? 투부정사 너무 안되나? 바꿔보면은 그런 개념도 잘 와닿죠?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그래서 end up 하던 거를 not doing 하던 거를 end up 돼버리니까 ing가 오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하시면서, 느끼시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이렇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혹은 안 좋은 면은 살짝 계속 더 이어가요. or, 혹은요. we, 우리는 이어집니다. don't have. 가지지 못해요. fun. 즐거움을 가지지 못해요. 재미있어 하지 못해요. 뭘 하면서? doing things. 이것도 하면서 things. 것들을 하면서 어떤 것들? we used to enjoy. used to 하면 뭡니까? used to. 얘는 정말 조동사처럼 쓰이는 거죠. 뭐 뭐 하곤 했던, 우리가 즐기곤 했던 것들을 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옛날에는, 재미있다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져서 뭐요? 재밌던 것도 그냥 빨리빨리 처분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즐거웠던 걸, 우리가 즐겼던 것들을 하면서, have fun 하지 못합니다. 즐기지 못합니다. 재미있어 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자자자. 여기서 한가지 한가지. 항상 어순 확인하면서, 뭐요? 우리가 즐기곤 했던 것. 뭐뭐 하곤 했던 것.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즐기곤 했던 것. 결국 한 말은 뭐예요? 할 말은 것이잖아요. 할 말, 던지고, 것 뭐, 것들 그냥 그대로 영어로 바꿔. things. 어떤 things? we used to enjoy. 그렇죠? 할 말 던지고 뒤따라 나온 것. 우리는 가지지 못합니다. 하면서 이것들, 어떤 것들, 요렇게 했던 것들을, 요렇게 했던 것들. 할 말 던지고 뒤따라 나온 것은, 그렇죠? 그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걔를 뭔가 콕 찝어주고, 가까운 소설에서 나열되든, 그림을 전달하던 어떤 특징이 뭐예요? 글자로 영어로 바뀌었을 뿐이다. 할 말 던지고 뒤따라 나온다. 확인하시면서 가시화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즐기고 했던 것들을, 어, 하면서도 아주 즐거움부터 못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만약에 딱 바닥 깔고, 행위자들이 등장합니다. your life. 당신의 삶이 feels, 느껴져요. 어떻게? Too crowded. 크라우드하면 뭔가 붐비드하고, 크라우디드하면 붐빔당한이죠. 너무 붐빔당한, 너무 붐비고 있는 걸로 느껴진다라고 한다라면, It's time. 시간입니다. 뭐 할 시간? 뒤따라 나와요. To make. 만들어요. 뭘 만들어? Some choices. 어떤 선택을 할,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무엇을? Can you? 당신은? Cut out. 아이고, 이렇게 나왔네요. Cut out 하면 뭐예요? Cut, 잘라요. Out. 잘라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밖으로 치워버려요. 뭘 잘라낼 수 있습니까? 또, What? Can you? 당신은? Can you? Rearrange. Re, 다시 arrange 하면 뭔가요? Orange. 약속을 다시 arrange 하자. 약속을 이렇게 뭔가 재배열하다. 배열하다죠. Rearrange. 다시 배열해. 재조정해. 당신은 뭐를 잘라버리고, 뭐를 재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다짐까지 이렇게 이어가 볼게요. Today, I'll make. 나는 만들 겁니다. 뭐를? My life. 내 삶을. 얘를 콕 찍어서 이렇게. A little less crowded. 또 조금 적게, crowded, 붐비게 하겠습니다. 조금 덜 붐비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늘 말씀드린 카페 주소랑 트위터 주소도 여기 있고요. 자, 뭡니까? 오늘 그러니까 뭐였어요? Too many activities, and people, and things. 그리고 Too many wealthy activities, and valuable things, and interesting people. 그게 뭐예요? 일들도 많고 활동도 많고 많고 한데 또 너무 많은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런 것들 하려면 뭐예요? 결국 뭐예요? 이렇게. 덜 붐비게 하려면 뭐예요?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 내가 정말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선택, 선택,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자, 근데 사실 학생들보다는 직장인들이 이런 걸 좀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할 일 굉장히 많죠. 돈도 벌어야 돼. 일도 해야 돼.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애인도 만나고 할 일도 많아. 그렇죠? 굉장히 일들 많은데 그 중에서 뭐다? 너무 붐비고 바쁘고 하면 뭐예요? 인생이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렇게 받을 때 오히려 뭡니까? 다 하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선택을 해라. 가치 있는 것들도 너무 많다.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영어공부니까 또 수련해서 읽으면서 좌회적으로 한번 쑥쑥 읽으면서 내 걸로 만들어 보는 시간 또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녹음 꼭 하시고 공유도 꼭 잘 해보세요. 되게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시니까 그 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계속 쭉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